아! 도착! 안녕, 쟁쟁이들! 나는 오늘 어때? 오랜만에 이렇게 풀메이크업을 하고 의상도 쫙 입었어. 오랜만에 화보 촬영으로 왔어요. 기대되지? 이따 만나! 우와, 진짜 많다. 이게 10대 3이야? 응, 10대 3이야? 응, 10대 3. 가라. 와아, 어! 축하합니다. 무언가 만들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이런 느낌? 나 이렇게 쇼크 타고 싶어! 이 기장! 코이스 잘 받아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이렇게 예쁜 의상도 많이 입고 또 헤어메이크업도 굉장히 오랜만에! 오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 그대들도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나올지 기대해줘요! 안녕! 우린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